아, 이쁘다. 아, 이렇게 주택에 사시는구나. 어우, 깨끗해요? 아, 지금하다. 네. 응? 어디 가셨지? 아침 일제일? 나가셨나요? 아... 각방을... 따로, 따로. 각방 수업입니다. 빵도 많으니까 귀찮고 뭐 일하니까 서로 그냥 따로 자는 거. 아이고, 아침 인사가 없네요. 인사가 없어요. 잘 안 부딪힙니다. 기름 뒤방에 들어가 있고 나도 내 할 걸 하고 나면 내 방에 와 빌려. 아... 그게 일상생활이고 그냥. 그러면 뭐 하루에도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있겠는데요. 그... 그래도 밥은 같이 드시겠어요. 요리를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뭐죠? 소세지? 우와. 우와. 벌써 써는 이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우와. 반찬이 좀 세련됐는데요. 네. 아, 그냥 막 내공이 막 느껴진다. 으흠. 우와. 음식 냄새가 일단 날 거거든요. 오늘 메뉴 뭔가 이렇게. 네. 근데 너무 몰래 보시는 거 아니에요? 진짜 숨어서. 반찬이 몇 개야. 어우, 한정신 차려졌네, 금방. 응? 응? 저기. 누구 밥이야, 지금? 네, 엄청. 어? 식사 안 하시고. 어? 뭐예요, 이게? 오? 설마. 아, 남편 밥이었어요? 아, 진짜 밥이 한 공기네요. 한 공기. 아니,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고. 그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우연차게 그렇게 됐어.